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질문이 자주 와요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변했다고 느끼는데 정작 본인은 안 변했대 왜 이러는 거죠? 자 우선 여자와 남자의 변했다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여자들 입장에서 변했다는 거는 연락속도가 느려진다던가 애정표현이 줄어든다던가 자기를 귀찮아한다던가 자주 안 만난다던가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변했다는 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던가 자기 여자친구를 더 이상 안 좋아한다는 등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경우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 변화 때문에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적극 부인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 영상은 보통 여자들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연락속도에서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남자가 연락이 빨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니까 물론 안 그런 남자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나면 정말 매우 베리 할 말이 많아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네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뭔지 네가 좋아하는 영화 장례나 보고 싶어하는 영화 너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 너에 관한 되게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할 말도 많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러는 건데 오래 사귀게 되면 사실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래 사귀면서 이미 여자친구에 관한 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눈만 마주쳐도 뭘 말하려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처음에 무리를 해요 평소 핸드폰도 잘 안 만지면서 칼답도 하고요 리액션도 과장되게 하고요 아무리 귀찮아도 한마디 군소리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사귀고 나서 남자가 무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원래 생활하던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뿐 남자랑 여자랑 변했다는 기준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아직도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소한 몇 가지 때문에 여자친구가 변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여자친구가 변했다고 하면 남자들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처음처럼 무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래 사귀게 된 만큼 서로를 더 잘 아는 만큼 여자친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걱정을 해줘야 될 때예요 밥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짜증나는 일은 없었는지 집은 잘 들어갔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세요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변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여자가 사랑받고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